젖병 수요를 위해 구매해야 할 것들 젖병과 젖꼭지, 젖병과 젖꼭지 브러쉬, 젖병 건조대, 젖병 세정제, 젖병용 집게, 열탕 소독할 냄비, 소형 뜰채를 준비하세요. 젖병의 종류는 다양해요. 젖병과 젖꼭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내 아기에게 꼭 맞는 제품을 찾을 때까지 여러 번의 구매 실수를 겪을 수 있어요. 다른 엄마들의 사용 후기를 참고하고 내 유도와 비슷한 모양의 젖꼭지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출산 전에 두세 가지 젖병을 한 개씩 사두고 아기가 태어난 후에 수요할 때 아기의 반응을 보고 추가 구매를 결정해도 됩니다. 완전 분유 수요라면 하루 사용할 개수에서 두세 개를 더 사는 것이 좋아요.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젖병을 준비하세요. 혼합 수요를 한다면 4개에서 6개 정도의 젖병이면 충분할 거예요. 160ml 되는 적은 용량의 젖병은 미리 구매해두고 생후 3개월 이후에는 240ml 정도 되는 큰 용량의 젖병을 구매하세요. 젖병의 종류는 슬림형 젖병, 기본형 젖병, 와이드형 젖병, 구분형 젖병, 일회용 젖병, 공기버블, 제거형 젖병이 있어요. 슬림형 젖병은 미숙아, 조산아, 3kg 미만의 신생아, 입이 매우 작은 아기에게 적합합니다. 기본형 젖병은 가장 일반적인 젖병으로 젖병이 일자형이에요. 통기 시스템이 있는 제품도 있어요. 혼합 수요하는 아기에게 적합해요. 와이드형 젖병은 넓은 젖꼭지를 사용해서 아기가 엄마의 가슴처럼 느끼게 해줘요. 통기 시스템이 있는 제품도 있어요. 혼합 수요하는 아기에게 적합합니다. 구분형 젖병은 목부분이 구부러져 있어서 엄마는 사용하기 편하지만 아기가 젖병을 잡기는 불편해요. 다른 병에 분유를 타서 넣어야 하고 수요 중에 젖병을 돌릴 때 어려움이 있어요. 일회용 젖병은 여행 필수품이에요. 젖병 안에 일회용 백을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기가 먹을 때 일회용 백이 쪼그라들어서 공기가 남지 않아요. 수요 후에 일회용 백을 버리면 됩니다. 통기 시스템 제품은 수요 중 가스 유입을 늘리는 공기 버블을 제거해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단점은 빨대 모양이기 때문에 안쪽까지 세척이 무척 힘들어요. 통기 시스템이 있는 젖병을 사용해도 아기의 입과 젖꼭지를 밀착하지 않으면 여전히 공기를 많이 먹어요. 젖꼭지의 종류도 다양해요. 젖꼭지를 선택할 때는 공기 유입이 적도록 젖병과 한 세트인 젖꼭지를 구매하세요. 호환에서 사용하면 젖꼭지의 길이가 젖병 뚜껑의 길이와 맞지 않아서 젖꼭지가 찌그러지면서 쉽게 손상될 수 있어요. 젖꼭지 손상이 일어나면 아기가 먹을 때 분유가 콸콸 나와요. 아기는 먹기 힘들어서 살에 걸리고 기침할 수 있기 때문에 젖병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합수유를 한다면 엄마의 유두 모양과 비슷한 젖꼭지를 선택하세요. 유두 혼동을 조금은 줄일 수 있어요. 엄마의 유두, 유른의 형태와 비슷한 모양으로 구매하세요. 유두와 유른이 산모양인데 물방울형 젖꼭지를 사용하거나 엄마의 유두가 짧은데 긴 젖꼭지를 사용하면 아기가 불편해해요. 젖꼭지의 형태는 슬림형, 기본형, 와이드형, 물방울형이 있습니다. 슬림형 젖꼭지는 미숙아, 조사나, 3키로 미만의 신생아, 입이 매우 작은 아기에게 적합해요. 입이 큰 아기가 사용하면 공기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기본형 젖꼭지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와이드형 젖꼭지는 엄마의 유방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대체적으로 기본형 젖꼭지보다 말랑하고 짧고 넓어요. 혼합수유를 하는 엄마의 유두와 유륜이 단단한 편이라면 아기가 젖병 수유를 더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엄마들은 기본형을 쓰세요. 물방울형 젖꼭지는 혼합수유를 하는 엄마의 유두 형태가 물방울형이라면 사용하기 적합해요. 물방울형 젖꼭지는 아기의 입안에 밀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 유입이 많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엄마 유두 형태가 물방울형이라면 아기는 그 젖꼭지를 잘 먹을 겁니다. 젖꼭지 단계 교체는 언제 할까요? 최근에 판매되는 젖꼭지들은 아기의 개월에 맞춰서 단계별로 제작되어 있어요. 신생아용, 1에서 3개월용, 3에서 6개월, 6개월 이후 등 3, 4단계가 있어요. 제조사들은 아기의 개월 수에 따라 젖꼭지 단계를 교체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 안내에 따라 교체했는데 아기가 젖병으로 먹기 너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교체하기 전에 현재 젖꼭지로 먹는 아기의 반응이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불안정적인 반응은 먹기 힘들어하는 것 40분 이상 오래 먹는 것 먹는 동안 젖병 안 공기가 압착되어서 젖꼭지 모양이 찌그러지는 것을 말해요. 불안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젖꼭지를 교체하고 반응이 안정적이라면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젖꼭지 끝이 찢어져서 먹기 힘들어했다면 단계를 바꾸지 말고 새 젖꼭지로 교체해주세요. 젖병과 젖꼭지를 세척, 열탕 소독하기 첫 번째, 세척하기 젖병을 세척할 때는 부품별로 완전히 불리합니다. 젖병과 젖꼭지는 사용 후 미지근한 물에 헹구고 젖병 세정제 한두 방울을 풀어놓은 물을 담아놓은 통에 넣어둡니다. 씻을 젖병이 모이면 브러쉬에 세정제를 묻혀 안쪽까지 돌려 닦아주세요. 젖꼭지는 분유와 모유의 유당이 빠르게 흡착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아주어야 해요. 젖꼭지의 작은 구멍은 세척과 소독 중에 쉽게 찢어집니다.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고 젖꼭지 전용 브러쉬로 닦아주세요. 흐르는 물에 헹군 후 플라스틱류와 실리콘류를 나눕니다. 두 번째, 열탕 소독하기 깨끗한 냄비에 젖병과 젖꼭지가 모두 잠길 정도의 물을 담고 100도씨로 끓이세요. 뜰 채에 젖꼭지를 담아서 끓고 있는 물에 30초 담궜다 뺍니다. 젖병 집게로 집을 때는 꼭지 끝을 잡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젖병을 끓고 있는 물에 2분에서 5분간 담궜다가 젖병 집게로 하나씩 뺍니다. 젖병을 꺼낼 때는 집게로 젖병의 목 부분을 잡고 꺼내세요. 너무 오래 열탕 소독을 하면 젖병과 젖꼭지에 변형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건조대에 걸어서 자연건조 시킵니다. 세 번째, 자외선 소독하기 열탕 소독만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열탕 소독 후에 자외선 소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열탕 소독을 하지 않고 자외선 소독만 하는 것은 100% 살균이 되지 않아요. 자외선의 파장은 젖병의 경화 현상, 젖꼭지에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요. 자외선 소독을 자주 하면 젖병이 누렇게 번질되고 심할 때는 깨질 수 있습니다. 젖병 수유를 끊는 시기 생후 15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젖병을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되도록이면 9개월 전에 컵과 빨대로 분유 주기를 시작하세요. 젖병 수유를 완전히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간에 젖병으로 먹지만 분유 한 50ml 정도씩은 컵으로도 먹여보라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시작했다가 또 일주일에 두세 번 하루 이틀 이렇게 시도를 점점 늘려가세요. 그렇게 했을 때 아기는 자연스럽게 컵과 빨대에서도 분유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없이는 돌이 지난 후에 젖병 끊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아기에게 갑작스럽게 확 바뀌는 변화보다는 천천히 젖어들면서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엄마가 잘 안내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